안녕하세요 단건조 실험실의 조재만 입니다 아 오늘은요 그 칼라 내비게이터 세븐에 대한 심화 과정 다음 단계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종이 베이스 색깔을 기초로 해서 모니터 색깔을 바꾸는 걸 해봤을 거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종이 보다 다른 디바이스에서 어 사진을 보는 경우들이 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핸드폰 이라든지 아니면 뭐 패드 라든지 아이패드 라든지 혹은 뭐 다른 모니터 라든지 tv 라든지 이런 곳에서 훨씬 더 어 사진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흐름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프린트 하는 경우 물론 없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그리고 사진에서 프린트 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 해요 왜냐하면 어 프린트를 함으로 인해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맛을 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 위에 잉크로 그려진 그런 사진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죠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서는 어 뭐 예를 들면 아이폰을 가지고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색깔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야 되는 디자이너도 있을 수 있구요 그리고 음 사진을 찍어서 tv 좀 큰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집에 있는 tv 에 연결해서 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에요 그렇다면 어 원칙적으로 좋은 모니터가 안 좋은 디스플레이나 디바이스를 재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좋은 모니 안좋은 모니터나 안좋은 디바이스가 좋은 모니터를 재현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칼라 네비게이터 7 에서는 요 이 칼라 네비게이터 7 을 쓸 수 있는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좋은 모니터 색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 다라는 전제 하에서 다른 장비들을 이 모니터에서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종이 베이스를 읽어서 화면에 베이스 색깔을 바꾸는 거랑 상당히 유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해보기 위해서는 어 역시나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디바이스 측정하고자 하는 디바이스가 색깔을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칼라 네비게이터 7 이 측정해야 되는 값은 제일 어두운 블랙 제일 밝은 화이트 그 다음에 레드 100% 그린 100% 블루 100% RGB 세 값의 100% 를 재현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걸 재현하고자 하는 디바이스가 컴퓨터 모니터 라든지 컴퓨터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모니터 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있는 여러가지 옵션 메뉴 중에서 레드를 표현할 수 있거나 어 100% 레드 100% 블루 100% 그린을 표현할 수 있거나 화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니터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가지에 걸쳐서 한번 해볼 거에요 일단 저희 작업실 공간에는 TV 나 요런 디바이스는 없어요 그래서 첫번째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이맥5의 모니터를 한번 측정해 볼 거에요 원래 이 컴퓨터 모니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측정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맥5가 마치 TV다 라는 전제 하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TV다 라는 전제로서 한번 해볼 거구요 그리고 아이패드 아이패드의 모바일 디바이스 한번 잡아 보도록 할 거에요 아이패드나 혹은 뭐 다른 안드로이드 패드나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cms 에 대한 기본적인 컨트롤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애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샌드박스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끼리 서로 간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의 색깔을 정확히 재현해 라는 명령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색깔이 어떻게 재현 되는지는 그 어 아이 그 ios 그 맞죠 그 os 10 뭐 os 뭐 지금 뭐죠 ios 얼마죠 어쨌거나 그 os 자체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os 가 장악하고 있는 칼라의 정도를 테스트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현재로서는 웹브라우저에요 웹브라우저는 색깔에 대해서 100% 재현을 하라는 명령어가 표준적으로 있고 그걸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tv 스마트 tv 나 혹은 텔레비전의 뭐 웹브라우저 기능들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는 그걸 대행해 볼 수 있는 아이맥 모니터를 통해서 한번 해보구요 또 하나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어 지난 시간에 이 칼라 네비게이터 7 을 실행시키는 것도 했구요 그 다음에 그 타겟을 바꾸는 것에 대한 고 방법도 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일단 1차적으로 참조해서 확장으로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 타겟 작성 어시스턴트로 활성화 시켰어요 요게 활성화 되어 있어야만 마찬가지로 그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활성화 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세팅에서 관리 정책 타겟 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타겟을 만들 거에요 새로운 타겟의 목표가 이제 그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요 우리 해보기로 한 첫번째는 아이맥 모니터를 어 tv 나 뭐 이런 웹브라우저 가 가능한 그런 모바 그 모니터라는 전자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타겟을 한번 만들기 눌러 보구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뜨는데 수동 입력은 뭐 이 옵션 없이 하는 거랑 똑같은 옵션이구요 종이 색으로 모니터 색을 맞춥니다 요건 지난번 해봤어요 표준 색상과 모니터 색을 맞춥니다 요거는 일종의 검증 같은 건데요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다시 한번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건 요거에요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와 색상을 맞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하구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그 장치 다른 디바이스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존의 타겟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타겟을 만들어 볼 거냐 아니면 icc 프로파일을 로드해서 그러니까 그 장비의 icc 프로파일이 있다면 그걸 로드해서 그걸 검증할 거냐 아니면 모니터 혹은 디스플레이 장치의 타겟을 직접 측정해 볼 것이냐 요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밝기와 화이트 포인트 타겟을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밝기 화이트 포인트 그리고 색 영역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그 디스플레이 장치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요 만약에 어 흰색은 뭐 웬만한 디바이스에 흰색 표시 되니까 뭐 어떤 메뉴든지 흰색이 있는 부분만 좀 찾아 되거든요 표한 흰색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측정을 하겠다 그럼 위에 걸 선택하면 되구요 아 얘를 가지고 레드 그린 블루를 추가적으로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할 그 라는 장비들이 있을 거에요 그럼 그런 장비에는 바로 요 메뉴를 선택하면 조금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걸 가지고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이 센서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어 초기화 과정이 필요해요 스펙트로메터의 특징이에요 스펙트로메터는 항상 쓰기 전에 지금 센서 상태가 어때 라는 걸 점검을 하고 나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캔할 수 있는 모드로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정에서 빨간색을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측정 장치를 놓고 측정을 클릭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음 뭘 좀 만들어 놨어요 어 저희 홈페이지 지금 그 브라우저를 켰구요 주소는 cgkorea.kr 입니다 cgkorea.kr 입니다 cgkorea.kr 이에요 그러면 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 서비스 부분을 눌러 볼 거에요 그러면 요기 저희 동영상도 나오고 다양한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칼라 내비게이터 7 cn7 이라는 다운로드 항목의 품목이 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시게 되면 cn7 에 대한 뭐 설치 방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적인 방법이 나와 있구요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는게 있어요 거기 바로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모니터 컬러 체크 라고 하는게 있어요 여기에 우리 저희 그 웹디자이너가 이 레드 그린 블루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걸 브라우저 단으로 표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 요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페이지를 바로 측정하고자 하는 모니터에다 놓구요 지금 우리가 첫번째 측정해야 된건 빨간색 이에요 그럼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이 빨간색 100% 웹브라우저에서 빨간색 100% 를 표시하라 라고 명령을 준 상태에요 그럼 요 상태를 요렇게 센서를 갖다 대구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레드 다시 말해서 255.0.0 이라고 하는 이 레드를 어떤 값에 해당하는 색깔 인지를 측정하는 거에요 얘가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번에 그린 그러면 요 웹브라우저 에서도 그린을 누르구요 그리고 센서를 올려 놓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린 값이 왔죠 그 다음에 블루 그러면 요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에서 블루를 해 놓구요 그 다음에 측정 그럼 블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를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로 다시 바꾸고 센서를 대고 측정 그러면 화이트가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측정이 되면 이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해서 타겟을 만들어요 이 타겟에 보면 정보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는 152 캔들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밝기가 그리고 어 색상의 그 뭐라 하죠 화이트 포인트의 위치 좌표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감마 값 나오구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완성을 한 다음에 요거를 사용하는 거에요 아 근데 요거를 제가 이름을 안 바꿨네요 타겟 편집에서 이름을 한번 바꿔 볼게요 이름을 좀 구별하기 쉽게 해야겠죠 요 정보는 뭐 알겠어요 이 정보에 대한 건 알겠는데 이 정보에 이름에 조금 기억하기 쉽게 아이맥 이게 5k 모델이에요 5k 27인치 모델인데 요거를 한번 적어서 기록을 해 놓을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타겟을 만들었어요 이러면 끝난 건가요 아니죠 타겟이 완성이 됐으면 그 타겟으로 칼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장비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요 타겟을 설정하면 아마 요게 회색으로 바뀌실 거에요 회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칼리브레이션이 안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정을 누르구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센서를 사용하시면 좀더 정밀해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센서를 같은 걸 활용을 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장비를 읽을 수 있게 하구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니터에 걸 수 있게 요 하우징을 좀 입혀 볼게요 그리고 요 센서를 모니터에 잘 밀착 시키구요 조금 잘 달라붙을 수 있게 조금 고개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 줄을 이렇게 놔서 밀착이 조금 더 잘 되게 가만히 잘 되게 해 놓구요 그 다음에 진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니터를 다시 칼리브레이션 해요 어떤 조건으로 이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 기본적인 특성 화이트 포인트 밝기 그 다음에 레드 값 그린 블루 요 값들이 정확히 어 재현될 수 있도록 고 값의 맥시멈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들을 조금 조금씩 수정하는 거예요 레드를 표현할 때는 이만큼 표현하면 안 돼 이 모니터는 그보다 적게 표현됐으니까 적게 잡아 그린 마찬가지로 적게 잡아야 돼 블루 어 지금 이랑 내 이 모니터랑 동일하니까 동일하게 화이트 포인트 아 약간 시프트가 있어 이쪽으로 시프트 해 그 다음에 밝기 얘가 더 밝어 그럼 이걸 위해서 모니터를 더 밝기를 끌어 올려 라는 것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정한 값을 가지고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해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모니터와 이 모니터의 색깔을 이 에이조 모니터에서 칼라내비게이터 7이 재현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재현이 안될 수도 있어요 왜 안되냐면 이쪽 모니터가 요 값은 레드 그린 블루 값은 맥시멈 값만 잡았잖아요 그럼 그 중간 개조는 어떨까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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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개조가 감마 감마 2.2 로 쫙 단계별로 증가가 돼야 되는데 만약 이 모니터가 충분히 좋은 퀄러티를 내지 못하는 모니터여서 중간 개조가 좀 들쑥날쑥 한다든지 그레이 감마 2.2 가 안되고 커브가 너무 뭐 이렇게 곡선이 진다 든지 다르게 진다 든지 그럴 경우에는 두개의 색깔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재현하기 위해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icc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얘를 측정해서 얘한테 icc 프로파일이 만들어지면 그걸 집어넣어서 타겟값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비슷하게 조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만약에 어 아주 모니터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거 자체를 재현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 상태가 충분히 좋은 모니터 좋은 tv 좋은 디바이스다 그런데 단지 색깔에 대한 기준값이나 이런 것들이 쉬프트가 일어났다 뭐 사용하다 보면 쉬프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것들을 본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 방법을 써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번 잠깐 기다려 보죠 자 이제 측정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센서는 살짝 제거를 해 주시고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완성 을 누르게 되면 요 모니터의 색공간이 이제 어떻게 조정 됐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택을 통해서 원래대로 와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모니터를 재현하는 그 색깔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더 해보죠 이번엔 뭘 해보냐면요 이거는 뭐 저기라고 쳐요 뭐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이 방법을 쓰면 오히려 더 정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값은 상당히 적은 값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정확히 잡기 힘든 체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소프트웨어나 뭐 여러가지 것들도 이렇게 잡아 줄 수 있거든요 같은 컴퓨터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라면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패드 디바이스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할 거예요 아이패드 디바이스를 잡는 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드박스 라는 것들 때문에 잘 안되구요 그래서 얘도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이패드를 연결 했구요 다시 한번 타겟을 만들 거에요 타겟 관리에서 타겟 추가 새로운 타겟 만들기 할 거구요 지금 복습하는 거에요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거에요 그 다음에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로 색상을 맞춘다 를 선택하구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타겟 측정을 할 거에요 화이트 포인트만 측정해도 되는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레드 그린 블루 색 영역에 대한 걸 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웹 브라우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세팅해 놓고 요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센서를 갖다가 초기화를 하죠 초기화를 하구요 그 다음에 측정 모드로 놓구요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바로 요 디바이스에 웹 브라우저를 켜 볼 거에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 cgkorea.co.kr 을 켜구요 그리고 나서 pc 버전을 켜야 되네요 웹 버전이 나와서 pc 화면으로 돌린 다음에요 고객 서비스를 누르구요 cn7 을 누른 다음에 여기 모니터 컬러 체크를 눌러서 이 화면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건 레드 에요 그래서 레드를 놓구요 화면에 밀착을 시킨 후에 측정을 눌러보죠 그리고 역시 다음 단계에서 그린 그리고 측정 그리고 블루 그리고 측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이트 를 만들어서요 얘를 갖다가 측정해서 이 디바이스에 대한 타겟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타겟에서 이름을 한번 붙여 보죠 기억하기 쉽게 아이패드로 설정을 하구요 그 다음에 완성을 눌러 볼 거에요 그렇게 해서 타겟이 추가가 된 다음에 모니터에서 그 타겟을 활성화 시키면요 이제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을 위한 준비를 또 해야 겠죠 그래서 센서를 다시 이 안에 집어 놓구요 측정하기 좋게 그리고 보정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센서에 초기화 쪽으로 놓고 초기화 버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으로 돌려서 센서를 위치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를 좀 눕혀서 다시 센서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이제 이 아이패드를 바로 모니터에 반영해서 아이패드에서 보여주는 색깔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우실 거에요 뭐 이게 뭐야 왜 이런 거야 뭘 눌러야 돼 내가 뭐 실수했나 이게 제대로 한 건가 계속 고민스러울 거에요 그런데 찬찬히 보시면서 하나 둘 시키는 대로만 진행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번거로울 거 같지만 한 번만 해주면 어느 정도 색깔 컨디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한테 제일 중요한 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이 커스터머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쓸지를 예측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어요 디자이너가 쓰는 모니터는 분명히 좋은 모니터일 거에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쓰는 모니터에서 잘 보이고 좋게 보인다고 해서 모든 모니터에서 좋게 보이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어떤 모니터든지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 때문에 색깔이 조금 재현이 안 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디자이너가 미리 시뮬레이션 해서 볼 수 있다면 아마 결과는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가끔 좀 가슴 아픈 게요 저도 색깔에 대해서 트레이닝 돼 있고 좋은 색깔을 보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새로 만든 멋있는 차가 나왔는데 차에 있는 거기 액정 화면에 그 지도나 맵이 나오고 이러는데 맵의 색깔 발란스라든지 뭐 톤이라든지 이런 게 깨지고 그러면 되게 짜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그걸 예측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자이너는 물론 좋은 색깔에 아주 훌륭한 발란스로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모니터에서 그렇게 나올 것을 예측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재현하는 디바이스가 그 정도의 성능이 안 따라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그럴 때는 그 최종 디바이스를 자기 모니터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모니터에서도 색깔 발란스가 자연스럽게 보기 좋을 정도까지 완벽하게 뭐 그라데이션 다 살아나고 이러진 않더라도 그 모니터 특성을 감안해서도 봐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아마 언제든지 클라이언트는 박수를 보내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거고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디자이너는 예측하면서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기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쓰기 시작한다면 작업자의 능률과 결과에 대한 퀄러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요렇게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색깔을 볼게요 네이티브 형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재현하는 그 색깔 모드로 바꿨습니다 요렇게 바꾸는 것에 따라서 결과물에 유사해진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진행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새로운 디바이스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라든지 혹은 TV 라든지 이런 데서 색깔을 재현할 수 있는 정확히 그 색깔을 컬러 네비게이터 세븐이 작동되고 있는 모니터에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상당히 다양한 장비들에 대한 색깔값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한 번만 해보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고요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같이 해봐서 아시잖아요 얼마 안 걸리는 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비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작업이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목표점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요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